안녕하세요 파고다 서면 시스터 토익 LC 마얄리입니다. 오늘도 역시 1분 동의어로 토익 올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단어는 바로 레스토랑, 식당입니다. 이 단어는 비스토로, 다이너, 이러리, 캐페테리아, 그리고 카페 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잠시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. Some of us will have lunch at a cafe next door. 우리 몇몇은 점심을 먹을 거야. 카페에서 옆집에 있는 Why don't you join us? 조인하는 게 어때? 문제 보시면요. Where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going? 화자들은 어디로 갈 것 같은가? 정답 보시면 카페에서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서 있다면서요. 주의하시고요. 오늘 여기까지 마얘였습니다.